안녕하세요. 한국사 구아름쌤입니다. 자, 쌤은요. 한국사 전문가 선생님이고요. 쌤은 통합성에 따로 하지 않고 한국사만 전문적으로 수업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따라 들어오시면 나중에 고3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치든 아니면 여러 이제, 이런 장성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국사를 하든 간에 쌤의 강의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쌤은 한국사 전문가이니까 자, 여기에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의 해설 강의를 지금 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고1인데 3월에 학평 해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야. 그리고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쭉 가면 여러분은 서울대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요거를 보는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학습에 대한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 이해가 좀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하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고1, 고1 때, 고2 때, 고3 때 이렇게 학습이 좀 달라. 우선 고1 때는요. 여러분이 아마 이맘때쯤 준비를 시작할 거야. 자, 중간 기말고사, 중간 기말고사, 한국사를 봐야 돼요. 그죠?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건 학교에서 가르칠 때 3단위로 아마 할 거예요. 3단위. 3단위가 뭐냐면 일주일에 3시간 배워요. 이런 얘기야. 자, 근데 2학년 때는요. 안 배워. 안 배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있죠. 이때 수능에서 무조건 필수로 한국사를 봐야 돼. 자, 수능에서 한국사를 안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수능은, 수능은 봐야 되잖아. 근데 수능에서 한국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3 때는 한국사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야, 너네 1학년 때 배웠잖아. 이걸로 하는 거지 뭐. 해서 이거는 혼자. 이건 혼자. 혼자 해야 돼. 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고1 때 잘 해놔야 돼요.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설을 들어갈 이 학력평가 있잖아요.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한국사예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잖아요. 그리고 3월이잖아요. 한국사 뭐 배웠어? 별로 안 배웠잖아. 그치? 뭐 진도도 얼마 안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뭐야 전범위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능은 무조건 전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수능은 무조건 전범위가 나와요. 전범위. 그리고 원래 내신은요. 이렇게 중간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마다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죠? 여기는 특정 범위. 특정 범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뒷부분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내내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출제를 하죠. 그죠? 근데 대개 내신은 학교 쌤들이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뒷부분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근현대사 봤을 때 있잖아요. 근현대사의 뭐 통일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험과 발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안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능은 그냥 얄지알없어. 무조건 다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근현대사가 무조건 세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정부이지. 이 정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정부. 여기도 문제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1하고 고3은 좀 다르게 공부를 해줘야 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선생님이 해설할 자, 그거는요. 자, 요거 고3. 고3에 해당하는 예비시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요 고3에 보는 시험을 그냥 칠 수는 없잖아. 이때는 좀 내용이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쉽게 자, 난이도 좀 낮춰가지고 전범위로 됐다. 요걸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고1 때 한 걸 가지고 고3 때 수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치?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기 실력을 탄탄히 한 다음에 고3 때 짧게 복습하는 강좌 정도로 금방 치고 마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쌤이 고3 때가 되면 또 쌤이 잘 따라오게 되면 음, 되게 쉽게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미리미리 잘 해놔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상기하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해설 강의. 자, 해설 강의 이제 들어갑니다. 뿅! 자, 가볼게요. 자, 우선은 1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수능 한국사에서 자, 요 시험은 수능 한국사를 대비하는 거라 그랬죠? 자, 원래 수능 한국사에서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 뭐 이것들은 구석기 이런 식으로 거의 석기 시대 선사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여지없이 이렇게 나왔죠? 전시 중인 이 인물은 가시대에 주로 사용된 주먹도끼입니다. 어, 주먹도끼가 나왔어. 자, 주먹도끼는 뭐다? 바로 구석기 시대의 도구지 구석기 시대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청동방울 아직 없지? 그치? 일단 청동기가 없잖아. 그 다음에 움집에서 불을 피우는 청년 움집은 신석기 때부터 지금 만든 거고요. 철을 아직 없어 안 돼. 자, 구석기 때는요. 이동생활을 하면서 만모스 같은 거를 사냥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합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흉년에 대한 책임을 쥐고 물러나게 된 왕 흉년 들어가지고 왕의 책임을 쥐고 물러났대. 이건요. 부여야. 부여 부여 고구려, 옥조덩의 사만의 그 부여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고려시대 문제가 나왔어. 갑자기 고려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수능이 이래, 수능.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전 범위를 내기 때문에 범위가 완전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 이렇게 우리가 중간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범위가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 배울 때쯤 되면은 이제 앞에 선사 까먹는 거야. 그리고 근연대 배울 때쯤 되면 조선 까먹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같이 송합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권문세족이 등장했는데요. 기철이 대표적이래.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대요. 음서 이용해서 권력을 세습했대요. 자, 이건 권문세족이야. 자, 권문세족은 언제 나온 사람이냐? 저 써줄게요. 이거는 고려 말에 등장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려 말에 어떤 놈들이냐? 왜 우리가? 일본놈의 막 이제 일본놈들한테 아첨하면 친일파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친원파. 원나라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아첨꾼. 앞잡이들이야, 앞잡이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원간섭기. 자, 고려가 원나라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원한테 막 알라방구를 막 끼면서 아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놈들이야. 답은 5번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나머지 잠깐 보자. 자, 북학을 주장했다. 북학론은요.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고요. 자, 이거 써줄게요. 자, 이거. 북학은 실학. 실학자. 그다음에 화랑으로 선발되었다. 화랑은 굳이 쓸 필요 없지? 제가 회의에 참여한 거는 고구려, 고구려 귀족이거나 아니면 부족장인데 지금 부족장이라고 쓸게. 그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주던 건 백제의 유민들이겠지, 그치? 넘어갈게요. 자, 이거 써줄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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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